자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댐이랑 연결된 곳이에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댐이 있는 곳에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뭐가 있는지? 들어볼까? 아무것도 없고요 한번 볼까요? 드라이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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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겠습니다 국저우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검정 민물망두으로 보이네요 검정 민물망두 이야 조류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데 이쪽에다 대고 휘저는 게 낫겠죠 어휴 뭐야 큰 녀석이 있는데요 뭐야 얼굴을 보여줘 미꾸라지 토종 미꾸라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 미꾸라지가 있구나 큰 게 일로 도망가는데 어 자이언트 망둥어들 검정 민물망두기인데 크네요 와 크다 이야 역시 땜 상류지역이라 요런 것들이 많나봐요 여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이로 오우 박힌 도는가 검정 민물망두가 커요 아 이렇게 큰 돌에 하나씩 붙어있구나 아 이렇게 큰 돌에 하나씩 붙어있구나 오 뭐야 빙어 오 뭐야 빙어 빙어입니다 빙어 여러분들 수초에 빙어가 있었어요 미친 죽대로 빙어를 잡았네 오우 오이 이야 수초에 뭔가 많이 들었는데 하긴 해봅시다 우와 피라미 피라미 어 국저구 얼룩 육물방두 피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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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들지 도 있습니다 버들지 버들지 뭐든지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큰 피마리 엄청 큰 피라미 두 마리 피라미 엄청 늪지대인데? 엄청 늪지대에요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기도 들어 보겠습니다 오잉? 이쪽은 검정 밍물망두 엄청 큰일하게 잡혔어요 야 크다 야 니가 여기에 제왕이구나 어 여기 돌 세트가 있다 돌 세트 세 개 간만에 한꺼번에 세 개다 바킹졸인가 이거? 바킹졸인가 이거? 어 바켓나봐요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어 뭐야 헉 오와 와 희한하게 생긴 녀석이 잡혔어요 야 크다 뭐 이렇게 생겼냐 망독종류 같은데 다 잘한걸 잡았나봐요 오 크다 넌 뭐니? 이름을 모르겠네 잡아놓고 이름을 모르겠어요 와 들어 보겠습니다 야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여러분들하고 족대낚시를 해봤는데요 댐 상류입니다 그래서 댐 상류에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조금 희한한 물고기가 좀 있어요 일단 피라미 이렇게 좀 많이 잡았고 일단 뭐 우리가 자주 보는 얼룩동사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빙어가 있어요 빙어 겁나 신기합니다 진짜 족대로 빙어를 잡았어 야 빙어 그리고 뭐 검정 민물 망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얘를 모르겠어요 항상 뭐 댐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잡는 물고기인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뭇힘은 아닌 것 같고요 망둑 종류 같은데 이런 종류는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댐 상류치고는 외래종이 안 보이네요 여기 댐에 베이스가 5자가 넘는 50cm, 60cm 이런 녀석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여기 상류 중에는 베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 역사에 온 것 같고 람두베이 잘가 얘들아 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심아 가 이란둠이